설 연휴 앞두고 좋은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경제 위기 극복의 해가 되어야 합니다. 경제 외교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첫 번째 순방지 아랍에미리트에서 무하마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가졌는데 너무도 반갑고 기쁜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정부 올해 예산의 6%에 가까운 300억 달러 37조 원 규모의 투자를 아랍에미리트부터 약속받았습니다. 두 정상은 원자력 에너지 투자 방산 4대 핵심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막강한 오일 달러로 대규모 투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첨단 기술력으로 무장한 우리 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의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아세안과 함께 중동은 우리에게 중요한 수출시장이자 기회의 땅입니다. 역대 최대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던 작년에도 대중동 수출액은 전년 대비 12.3% 증가한 175달러로 2년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어떻게 지원해야에 따라서 기업의 운명이 좌우됩니다. 전 세계적 반도체 불황에도 불구하고 TSMC는 대만 정부의 적극적 지원에 힘입어서 지난해 4분기 순익시장 전망치를 넘어 전년 동기 대비 약 80% 급증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기업이 자유롭게 세계로 진출하여 국부를 창출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아 부을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다음 순방진은 52명의 국가정상급 인사와 600여 명의 최고 경영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스위스 다보스 포럼입니다. 국내 주요 그룹 총수를 비롯한 100여 개 기업으로 구성된 우리 경제사절단이 동행한 만큼 윤석열 대통령께서 아랍에미리트와 같은 성과를 얻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국내 주요 그룹 총수를 비롯한 100여 개 기업으로 구성된